같이 태어나면 되고 싶은 것은? 짱! 오케이! 짱! 오케이! 내가 열심히 했잖아. 오케이. 나 지금 또 할까 말까 되게 친했었는데. 이건 최석열을 꾸시기 위한. 오케이! 자, 이번 문제는 특별히 모션과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. 모션? 모션 좋아. 준비 시작. 내가 이성을 유혹할 때 하는 말은? 쭉. 뭐 해? 사랑해. 내꺼 하자! 내꺼 하자! 너를 사랑해. 레알아노! 여섯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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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개 맞아! 나 맞아! 여섯개 맞고요. 일곱글자 일곱글자. 너를 사랑해 언제나! 너를 사랑해 언제나! 여덟글자! 어! 여섯개! 나 진짜 미쳤는데! 나는 눈을 못하자면 가만히 적어. 왜?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언제나! 아 널 사랑해 언제나! 이리 와요! 널이라 그랬어. 나 미치겠나. 경국이 형 없으니까 우기지도 못해요. 우유 우유! 경국이 형 없으니까 우기지도 못해요. 우유 우유! 한 번 또 살아났잖아요 우리. 자 갑니다 앉아주시고. 아 이거 뭐. 자 가운데로 당겨주세요. 가운데로 당겨주세요. 이게 이게. 자 갑니다. 내가. 내 오른쪽 사람에게 지어주고 싶은 별명은? 똥! 거치! 귀요미! 어! 배불뚜기! 마르기몰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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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널 전사인! 뭐라고? 인터널 전사인지. 영화 전문가 있어요. 영화 전문가 있어요. 영화 전문가. 아니 그럼 맞는 4명이 아니. 가능하지 않을까요? 안 되지. 야 유털을 세워. 석진이 형 나와네 이제. 안 되지. 야 유털을 세워. 석진이 형 나와네 이제. 야 유털을 세워. 아유! 용사 떨어지긴 아깝다. 용사 떨어지긴 아깝다. 용사 떨어지긴 아깝다. 잘합니다. 준비.